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은 6월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.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습니다. 또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른 내용으로 공개를 하였는데 그것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